저희 토티 모 오리두리가 incrível 이거는 저희 알토티모 오리두리 급여하는 식사에요 저희는 알토티모 오리두리 중에서 알토가 아토피가 있어서 사료 보다는 생식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식각시간이 와가지고 애들이 조금 많이 흥분을 해서 짖기도 하고 애기도 부리고 하는 편인데 밥 빨리 줘? 밥 빨리 달라고 이렇게 하네요 일단은 오리도가니를 주는 이유는 아이들 체중에 맞게끔 한입 사이즈가 나온 사이즈라서 저희가 급여를 하고 있고 생식을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먼저 아셔야 될 게 자기 강아지 키우는 애견 반려견이 어떤 알레르기가 있나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급여를 하실지 어떤 식품을 급여를 하실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